반갑습니다. 화투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역시 계산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.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같이 한번 볼게요. 자 1번 보시면 분자량이 작지만 내가 끓는 점이 높은 건 수소결합물질이다. 바로 연결되셨을 거고요. 자 나 금속이야. 난 이 원자 분자 결정이야. 난 이온결합물질로 화합물이다. 라는 게 연결되셨을 겁니다. 공유결합물질이지만 공유결정이 아니야. 분자 결정이야. 이온자 분자로 존재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.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온결합물질이다. 4번.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어때요? 3번을 보시면 X를 집어넣었을 때 총매를 집어넣었을 때 반응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건 정총매가 맞아 라는 걸로 바로 확인되셔야 되고요. 반응이 진행되면서 엔탈피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자 지금 문제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260인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245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비교하셔서 난 흡열반응이다.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총매를 집어넣으면 어때요? 반응 경로가 변하죠.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. 그래서 어때?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보다 작아진다. 반응속도가 빨라진다. 라는 걸로 3번 처리 되셨을 겁니다. 자 4번 보시면 가설이 옳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셨어야 되고요.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. X가 산화가 되고요. 전자가 자발적으로 이동되면서 여기서는 Y 이온이 환원이 될 거다.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질량이 감소한 전극에 대해서 아 내가 산화 전극이다. 질량이 감소했다. 반응성이 크다.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. 기획은 해당이 되겠다. 자 그러면 X가 산화가 되면서 X 이온의 양이 증가한다. 맞아 확인해 주시고요. 전자가 자발적으로 이동이 되면서 Z 전극에선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. 라는 것도 맞아 5번 처리 되셨을 겁니다. 자 5번을 보시면 기획 같이 한번 볼게요. 2분의 1몰의 H2O 기체가 액화가 될 때 얼마다? 21키로줄의 열이 발열 반응 방출된다. 자 1몰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2분의 1몰로 기획은 맞아 처리해 주셨을 거고요. 자 그 다음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건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1몰이 생성될 때라고 얘기하셔야 되죠. 그래서 2몰이 생성될 때 값이 나와있기 때문에 틀렸어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 H2O 기체가요. H2O 그리고 산소로 분해가 될 때 484에 해당이 되더라. 흡열 과정이더라. 그런데 물에 해당하는 건 H2O 기체보다 엔탈피가 더 작죠. 에너지가 더 낮죠. 그래서 이 값은 A값은 484보다 큰 값을 가진다 라는 걸로 기획만 1번으로 바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. 자 6번 같이 한번 볼게요. 수용액과 용융액에서 플러스 극에서는 어때? 염화 이온이 산화가 돼요.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때? 물이 환원이 돼요. 바로 점검 되셨을 거고요.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때? 나트륨 이온이 환원이 돼서 Na 금속이 석출이 됐을 거다. 자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호 기체가 발생되는 가가 NaCl 수용액에 해당이 될 거고 난 용융액에 해당이 될 거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. 기획은 맞아. Na 고체야. 자 나 전기분에서 생성된 양은요. Na가 Cl2보다 2대 1의 몰수비가 바로 툭 튀어 나와주셔야 됩니다. 5번이세요. 자 7번을 보시면 아 이게 그냥 ABCD와 같은 기호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지금 7번부터 나와 있습니다. 얘를 그냥 넘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 결합에너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합에너지 공식을 사용을 하라 라는 겁니다. 그럼 이 식에서 아 두 식을 더했을 때 우리와 우리가 죽구나 라는 거. 그러면 2H4 기체고요. 그 다음 4O2 기체고요. 그리고 2CO2 기체고요. 4H2O 기체다. 델타 H에 해당하는 건 X-13O이다. 그런데 나와있는 CH 나와있습니다. 이 CH4야. CH 나와있고요. OO 이중결합도 나와있고요. CO도 나와있고요. OH도 나와있는 걸로 찾았을 거야. 그런데 계산이 너무 조금 많아서 2로 나누어서요. 2로 나누어서요.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CH 410에 해당하는 게 몇 번? 4번 곱해지셔야 되고요. O 이중결합은 어때요? 498이 두 번 곱해지셔야 됩니다.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에다가 CO2는 어때? 799 곱하기 2에다가 이 값을 빼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 AT2O 분자의 구조 머릿속에 탁 떠올려 보세요. OH가 두 개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460 곱하기 얼마다. 4에 해당하는 값을 빼준 값이 이 값에 해당이 되겠더라. 자, 만약에 7번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정략적인 계산을 해결하고 갔다면 진짜 한 번 계산할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. 쌤은 그냥 바로 2번으로 바로 갈게요. 미안해요. 제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쌤이 굉장히 안 좋아해요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